사귀자. 나랑, 나랑 만나, 만날래? 어떡하지? 나랑 사귀어 볼래? 나 너 처음 봤어. 나 니가 땡겨. 뭐래? 뭐라는 거야? 현대! 바보야? 니가 땡겨가 뭐야? 야! 너 뭐하는 놈이야! 허리 안 써! 정신을 말해! 정신을 밝혀라! 멈춰! 정신을 밝혀라! 너 누구야? 누구냐고? 잘못했어요. 어? 수연아? 안녕? 많이 아파? 나 요즘 격투기 배웠는데. 아니 그러게! 뭐하러 이런 걸 쓰고 해. 근데 너 아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? 다시 말해봐. 빨리! 뭐라고 얘기했냐고! 쓴다? 왜 써 이거를? 그래야 말하지. 에휴 됐어 그래. 사귀자. 난 좋아. 흠! 진짜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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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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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미쳤어? 이게 진짜! 어우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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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는 거 잠깐이야. 좀 망가지면 어때? 고백해봐. 바로 지금. 흠! 너의 사랑은 몇 프로 부족하니? 2% 부족할 때 홈페이지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들려줘. 이따입니다. 그 중의 아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